대한민국 대표 겨울 축제인 2016 화천 산천어 축제가 지난 9일 개막했습니다. 개막 첫 주말 동안 25만 명에 이르는 방문객이 찾아 세계가 주목하는 축제의 면모를 과시했습니다. 3천여 명이 넘게 입장하는 예약 낚시터는 일찌감치 매진됐고, 매년 큰 인기를 끈 산천어 맨솜 잡기 체험장에는 많은 관광객이 한파 속 날씨에도 차가운 물에 뛰어들어 산천어를 잡는 이색 체험을 즐겼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3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선정한 화천 산천어 축제는 얼음낚시와 썰매 타기, 산천어 맨손 잡기, 얼음 조각 전시, 창작 썰매 콘테스트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행사로 31일까지 펼쳐집니다. 강원도민일보 송혜림입니다.